안녕하세요 김윤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요 유병률님이 지으신 딜리셔스 샌드위치라는 책입니다. 저는 추천을 받아서 이 책을 봤는데요. 우리 문화에 대한 이야기, 문화 마케팅 이런 생각해봐야 될 것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뉴욕에 대한 이야기, 왜 뉴욕이 문화 마케팅으로 떴을까? 피카소부터 시작된 문화 마케팅, 그리고 스타벅스 이야기, 왜 뉴욕타임즈는 스타벅스를 미워할까? 피카소가 없다면 피카소를 만들어야 된다. 문화가 왜 밥을 먹여줄까? 이런 이야기들, 이 문화가 요즘 뜨고 있는데, 창조경영 이런 것들이 다 문화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또 우리 세대 문화 차이, 라이온 킹이 왜 한국에서 성공하지 못했는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되게 많은 것을 느꼈어요. 경영학이 아니라 이제 문화다. 이 시대의 경제, 경영을 책임지시는 리더분이라면, 이 책을 읽으면서 여기서 답을 찾을 수는 없는데, 아, 이게 참 내가 잘못 알고 있구나. 화도를 좀 던져줄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딜리셔스 샌드위치, 잘못 알면 샌드위치 요리책 같아요. 그 이유를 좀 먼저 알려드릴게요. 챕터 3에 있는 이야기를 먼저 갈게요. 왜 샌드위치인가? 왜 딜리셔스 샌드위치인가? 왜 문화가 내 삶을 좌부하는가? 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샌드위치와 딜리셔스 샌드위치의 차이, 라고 제목이 되어 있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샌드위치 콤플렉스 때문에 그래요. 세대별로. 샌드위치 세대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특히 샌드위치 세대가 많아요. 도대체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샌드위치 세대일까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부 다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은요, 다, 모두 다, 본인을 샌드위치 세대라고 해요. 50대뿐만 아니라, 40대도 그렇고, 30대도 그렇고, 20대도 그렇고, 하물며 10대도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앞세대를 보면 늘 손해보는 거 있다는 생각이 들고, 요즘 같으면 저 자리에 올라가지도 못했을 사람이 세상 잘 만나서, 그러다 뒷세대를 보면 열등감을 좀 느끼죠? 영어 잘하죠, 똑부러지죠, IT도 능숙하죠, 시대그름도 잘 읽죠. 야, 내 책상이 언제 치워질지도 불안하고요. 이렇게 모든 세대가 아래 위로 납작하게 눌려진 샌드위치 속 시든 양상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50대를 볼까요? 이분들은 가장 전면에서 IMF 사태를 겪은 사람들이죠. 세대별로 철양함을 빗댄 수많은 신조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온 거, 56도, 56세까지 직장에 다니면 도둑이다. 한국의 역사상 자르고, 줄이고, 정리하는 구조조종 한파가 가장 거세게 몰아친 시절에 등 돌려 애초롭게 담배한대에 피오문 신문 속 사진의 주인공들이죠. 이들은 좋은 시절에 다닐 만큼 직장은 다 다니고 은퇴한 선배들을 보면서 자신들은 믿지는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40대 임원, 40대 부장들에게 자리를 내줘야 할지도 모르고요. 자식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기에도 등골이 휘는데 등록금은 좀 비쌉니까? 자식들 결혼할 때 집 한 칸 마련해 주지 못하면 요즘 같아서는 영영 집 한 칸 없이 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또 머릿속에 꽉 까마득해지고 그런데 40대는요, 또 스스로를 50대보다 더 손해보는 세대라고 생각을 해요. 50대는 그래도 좋은 시절 끝물이라도 봤는데 자신들은 취직해서 지금까지 내내 칼날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4, 5정, 45세면 정년, 이제 보통 명사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50대에게 그래도 두둑한 명퇴금 받아서 은퇴하는 게 어디냐고 반문합니다. 노후대비는 고사하고 월급 받아서 아이들 사교육비 대게도 벅차죠. 후배들이 IMF 이전에 한창 많이 뽑을 때 취직해서 덜 잘린 유대한 세대 아니냐라고 반박할 때마다요. 이들은 되받아칩니다. 너희도 애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한번 보내봐라. 왜 위아래 가진 눈치 받아가면서 버티고 있는지 알게 될 거다. 왜 기러기 아빠가 그렇게 많은지 이해할 거다. 우리 세대의 사교육 광평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러면 또 이제 30대, 30대 뭐라 그럴까요? 가진 거 없습니다. 우리는 30대는. 2000년, 2006년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세대죠. 열심히 맞벌이해서 집 살 돈 만들어 놨더니 아파트값은 저만큼 달아났습니다. 급등 때문에. 오히려 미리 사놓은 선배들, 그래도 한 재산 모았잖아요. 선배님들은. 평생 우리는 월급 모아도 못 삽니다. 이렇게 하죠. 선배님들이야. 그 아파트라도 하나 있으니까 은퇴하면 좀 괜찮지만 우리는 모은 것도 없다고 거기다가 사교육, 고광품까지 만들어 놨지 않냐. 선배님들이 미리 이렇게 또 따지고 듭니다. 또 사무실에 있는 후배들 보면 두렵죠. 민주화 투쟁 시대의 마지막 세대인 30대는요. 대학 시절 내내 영어와 실력 연마에 몰입한 후배들을 보면서 문화적 이질감도 느끼고요. 자신의 콩글리시가 안탄스럽기도 하고요. 대통령이야 뭐 유 베리 웰컴 이렇게 환영 인사를 해도 괜찮은데 비즈니스맨들이 어떻게 그렇게 발음합니까? 현실에서 이런 개탄을 하죠. 자 그럼 20대는 어떨까요? 20대 어찌 보면 또 가장 불행한 세대일지도 모릅니다. 앞선 세대의 나쁜 점은 다 물려받았습니다. 70년대와 80년대 그리고 90년대에는 곤봉, 취류가스, 가스 속에서도 낭만이라도 있었죠. 대학에서. 지금은 기타 둘러매고 떠나는 MT도 사라져갑니다. 적자생존의 그림자가 대학까지 덮쳤고요. 이들의 지상과제는 영어, 취업이 됐습니다. 그 바늘구멍을 뚫고 들어가도 안정적인 일자리는 어디에도 없고요. 내 집 마련에 서러우면 또 결혼도 못해요. 요즘 애들은 또 이런 암담한 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하나의 샌드위치 세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미국 아이들이 기타 치고 드럼 배우고 각종 스포츠 할 때 한국의 아이들은 밤늦도록 학원에서 머리 싸매고 탈탈탈탈 배우죠. 미국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년별로 뉴욕 카네기온에 음악 발표회를 하고 프랑스어와 스페인어를 배울 때 한국 아이들은 각종 경시대회에 나가고 수학과 영어, 선행학습을 하고 난리입니다. 지금의 10대들이 어린이 됐을 때 웹 2.0이 아니라 웹 3.0, 4.0 시대가 될 거거든요. 경시대회 트로피보다도 밴드 활동을 했다는 게 더 중요한 시대가 되고요. 상상력과 문화 감성으로 무장한 아이들과 세계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의 10대들 내 청춘 돌려둬! 돌리둬!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선배와 아버지 세대들의 후진적인 패러다임에 짓눌려서 흑개비 경쟁력만 키웠다고 원망할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대한민국은 아래 위로, 앞뒤로 그냥 샌드위치 시대다, 나는 샌드위치 신세야 이렇게 한탄들을 하고 있어요. 물론 교육이나 부동산 문제, 정부 정책 이런 게 이렇게 만든 면도는 좀 없지 않은데 우선 옛날처럼 7, 8%씩 고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세대도 아니고요. 막을 내렸죠. 이제는 절대 고성장이 될 수 없습니다. 중국이나 인도처럼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도약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 한나라의 성장을 보면 노동과 자본과 생산성 이 세 가지에 달려있죠. 근데 급속한 고령화 때문에 노동 투입 증가율이 두다되고 있습니다. 또 IMF 전처럼 기업들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공장을 더 많이 짓거나 자본 투입을 늘려서 성장하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요. 관건은 생산성을 높이는 건데 이게 뭐 하루아침에 쉽게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 뭐 관건처럼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일은 없습니다. 이제는 그 세겨바 때문에 승자독식의 시대입니다. 이긴 놈이 다 먹는 시대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렇게 승자독식이 누리 생기게 되면 크고 작은 부상자들이 스스로를 샌드위치다 이렇게 규정하고요. 또 시대와 선배들을 원망하고 세대를 원망하고 세대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미국에서도요. 샌드위치 세대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피의식이나 열등감, 정서적 이질감, 이런 소통단절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 우리 한국의 업법과는 좀 달라요. 이들에게 샌드위치 세대라는 말은 은퇴한 부모도 뒷바라지해야 되고 사회에 진출하지 못한 아이들도 키워야 되는 세대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정도까지만입니다. 그런데 이 샌드위치라는 단어가 또 어떻게 보면 뉴욕에서는 꿈을 담은 말이거든요. 우리가 쓰는 샌드위치는 되게 부정적인 거잖아요. 근데 뉴욕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맨하튼의 직장인들을 보면 대부분 스몰 런치, 빅디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치면 식료품 가게 정도 되는 넬리에서 샌드위치를 사다가 사무실에서 또는 근처 공원에서 길거리 벤치에서 가볍게 점심을 먹습니다. 우리는 또 점심때 설렁탕 이렇게 막 훅 불어가면서 투덕하게 먹고 또 커피리까심 쫙 하고 사무실에서 잠깐 졸고 한국 분경하고는 좀 달라요. 그들은 점심을 좀 가볍게 먹습니다. 하지만 저녁은 장대하죠. 가족이나 친구들과 둘로 앉아서 뭐 1시간이건 2시간이건 대화를 나누면서 푸짐하게 즐깁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의 저녁은 아름답죠. 근데 우리는 저녁에 회식이다 뭐다 그래서 또 쩔어가지고 쓰러지죠.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샌드위치는 시든 양상추 샐러드 들어간 뭐 이런 샌드위치라면 뉴욕의 샌드위치는 해피 샌드위치 딜리셔스 샌드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책 제목도 딜리셔스 샌드위치라고 지은 것 같아요. 샌드위치 한국이 딜리셔스 한국이 되려면 관건은요. 문화 경쟁력을 갖추는 겁니다. 성장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 그 생산성을 높인다고 했잖아요. 생산성은요. 노동과 자본을 어떤 방식으로 조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노동과 자본 투입량이 같아도 산출량이 생산하는게 크면 생산동 높은 거거든요. 얼마 전 말해도 이 생산성은 얼마나 좋은 기술을 가졌느냐에서 좌우됐는데 이제는요. 문화적 언어로 소통되는 문화제국에서 생산성은 얼마나 유연한 문화환경과 콘텐츠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한국의 수많은 시든 양상추 샌드위치 직장인이 딜리셔스해지기 위해서라도요. 문화 경쟁력 이걸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개인의 경제적인 능력이 문화수준까지 규정했다면 앞으로는 문화수준이 개인의 경제능력을 좌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책에서 제가 굉장히 공감했던 부분이에요. 문화적 세대차이부터 없어야 된다. 문화적 세대차이. 그래서 라이언킹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연령대별로 선명하게 뭔가 문화가 다른 나라도 드물대요. 노인문화, 아저씨문화, 아줌마무나, 젊은이문화, 청소년문화, 어린이문화 칸막이가 딱딱딱 쳐져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연말에 작가가 조용필 콘서트에 갔었대요. 한 후배가 선배, 그런데 가도 돼요? 꼭 아버지 세대처럼 느껴지네요. 그랬대요. 아니, 다섯 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요. 조용필 음악은 트로트가 아니야. 들어봐, 단발머리 같은 거 들어봐. 지금 음악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거든. 같대요. 꼭 남진인이나 현철과 벌떼들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고견장에 갔는데 이 작가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아저씨, 아줌마들밖에 없었대요. 조용필 콘서트는 아저씨, 아줌마들이 가는 것으로 딱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영화도 그래요. 아저씨들이 보러 가는 영화는 대충 정해져 있습니다. 친구가 그랬고요. 태극기 휘날리미가 그랬습니다. 이 영화들이 그래서 돈을 많이 번 모양이거든요. 영화 환경에 경계선상에 있는 아저씨들까지 봤으니까 아저씨들이 움직여야 천만이 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서울에서 2006년 10월부터 공연된 뮤지컬 라이언킹이 1년 만에 막을 내립니다. 원래 무기한 공연을 전제로 시작한 뮤지컬이었대요. 물론 브로드베이 오리지널과는 다를 수 있겠지만 결코 품질이 떨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일본 최대 극단 시키가 계획한 이 공연은 어두운으로부터 호평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에서처럼 맺은 사례가 있다면서 장기 흥행할 거라는 관측도 있었고요. 그러나 예매창고는 한산했고요. 극단은 20억 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물러갔습니다. 아마 서울 시민 대부분이 라이언킹은 애들이라 보는 것이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른까지 9만 원씩 내기에는 아까웠던가 봐요. 차라리 뮤지컬 파워레이저 어린이 뮤지컬 싼 거 이런 거 보여주자 해치우자 그랬나 봅니다. 그런데 반해서 브로드베이의 더 라이언킹은요. 많이 다릅니다. 뮤지컬 자체 수준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관객들의 시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브로드베이의 더 라이언킹은 어린이용 뮤지컬이니 뭐 가족 뮤지컬이니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꼭 봐야 할 뮤지컬 중에 하나입니다. 50대가 넘는 중년이나 노년들이 손잡고 와서 즐깁니다. 연인들이 와서 기립박수 치고 기념품도 사고 막 그래요. 그래서 1997년 11월부터 10년 넘게 계속 공연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문화라는 말이 나오면 나이라는 색깔부터 먼저 규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 문화 당신들의 문화로 나눕니다. 문화를 접하는 사람도 그렇고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채널은 보아나 이효리를 연신 보여주고요. 또 어떤 채널은 3, 40대를 마치 노인네 취급하듯이 70, 80 콘서트라고 이름 붙여버리고요. 또 50대 이상이 되면 서른도나 태진아만 나오는 가요 무대만 봐야 될 것 같고요. 보니까 이 책이 한 10년 전에 쓴 책 같아요. 그래서 약간 세대 부분이 좀 그러네요. 이해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평론가들은 외로운 3, 40대의 문화적 갈증을 풀어줘야 한다고 점잖게 컬럼을 씁니다. 요즘 대중문화는 온통 10대에 국한돼서 3, 40대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고요. 이들을 위한 문화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합니다. 3, 40대가 10대 문화에 근접하기 어려우니까 3, 40대용 문화를 많이 만들어낸 게 문화생산지의 도리라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대체 문화에 나이가 어디 있을까요? 박진영은 나이가 이제 40대 후반이잖아요. 70년생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의 이제 50 다 됐네. 그런데 얼마나 춤 잘 춰요. 대단하잖아요. 40대 때 원더걸스를 만들고 그랬잖아요. 뮤지컬 오페라 유형. 거의 비슷한... 아, 박진영이가 70년생이 아니구나. 73년생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잘못 알고 있네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도 땡벌을 좋아하고 그래요. 우리 다 문화적으로 이제 세대를 나누지 말자. 요즘 이 작가분은 되게 글에서는 피를 토하고 쓰는데 아니 뭐 그런 거 많아요. 요즘도 문화가 이제는 좀 변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계시죠? 최신곡 많이 듣고 계시죠? 저만 해도 되게 노력 많이 해요. 최신 유행하는 거, 노래 같은 거 자꾸 듣고 따라하고 또 최신 트렌드에 맞춰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물론 문화는 최신 유행과 다른 겁니다. 트렌드하고도 달라요. 트렌드는 또 반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오히려 문화를 나이로 구분하거나 반대로 세대를 문화로 구분하는 시도 자체가 또 반문화적인 거기도 하고요. 물론 세대 간 정서 차이가 없을 수는 없죠. 사나운 환경이 다르고 어떻게 같은 걸 보고 똑같이 느끼겠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젊은 세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또 알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대화 자체가 안 된다고 답답해하지 말고 다른 세대보다 더 상처받고 있다. 이런 억울함으로 꽁꽁 웅크려 있어서도 안 되고요. 알아봐야 되는 거죠. 서로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 좀 나이를 불문하고 문화를 공유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대 간의 문화의 동맥경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표현하네요. 뉴욕의 문화가 본창한 건요. 단지 보여질 그림과 공연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한국에도 라이언킹 보러 가는 어른 관객이 많아지면 더 좋은 공연이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문화를 이야기하면서 나이부터 따지기 시작하면 샌드비치 시대에서 벗어날 길이 없게 됩니다. 샌드비치 한국은 문화 경쟁력을 키울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먹고 살 것도 없는 거고요. 문학만 해도 그렇습니다. 전세계 어린이들로 가슴뜨기하는 나니에 연대기의 작가 CS 루이스는요. 52세 1권을 썼습니다. 또 마지막 7권을 쓴 것은 57세고요. J.R.R. 돌케는 우리나라로 나이로 치면 진갑인 62세의 반지의 제방을 표현했고요. 또 해리포터 시리즈로 유명한 조한 러닝 40대의 이 책을 쓴 겁니다. 해리포터를 장록 문 밖에 와이드하게 펼쳐지는 나니에 연대기의 판타지와 해리포터가 다니는 마법학교의 스펙터클한 스토리는 전세계 어른들까지 흥분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롤링은 해리포터 시리즈 출판과 영화 저작권료로 포춘지가 조사했는데 2017년에 3600억을 벌어댑니다. 3600억. 하루에 10억씩 번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런데 우린 좀 어떤가? 걸출한 상상력으로 아이는 물론 어른들까지 사로잡는 작가가 얼마나 있을까요? 역사소설 참 좋은데 이제 그런 팩트를 기본으로 해서 상상의 나라를 편 거죠. 그것도 물론 저도 역사소설 좋아하는데 좀 이렇게 스케일 자체가 좀 판타스틱한 이런 전세대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소설들 좀 기대도 될까요? 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존댓말 문화 또 어떤 예절문화 이게 또 장점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또 세대를 나누는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걸 또 이 책을 보면서 느꼈어요. 중학교 1학년과 2학년이 대화를 합니다. 당연히 깍듯한 존댓말을 해야죠. 그런데 중국만 해도 거기 존댓말이 없거든요. 저도 이제 중국에서 강의를 했는데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제 어깨를 툭 치면서 그 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스스럼 없이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좋더라고요. 아이고 교수라 그래서 꼭 뭐 이렇게 예의를 갖추고 뭐 그럴 거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되게 기분 나빠하죠. 격식을 갖추는 거 깍듯해야 된다는 거 그게 오히려 문화적인 장벽을 만드는 거 아닌가 서로 벽을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말하지 않은 게 아니라 너무 그 부분을 강요하지 말자. 세대 간에 나이 많다 그래서 꼭 대접받으려고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을 이 책을 보면서 했습니다. 자 한국은 문학에서조차 작품 독자, 작가도 철저하게 우대 세대를 나누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샌드비치 신세를 벗어날 걸출한 상상력과 문화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디올로기 갈등, 지역감정 이런 게 있는 게 아닌가 이 책에서 공감합니다. 그래서 가요무대, 7080 콘서트 이런 프로그램이 좀 없어지고 우리 어르신들도 같이 문화를 좀 즐겼으면 좋겠다 그러지는 없을 것 같아요. 우선 이제 그건 그렇다 치고 우리 개인들 직장에서 차장금만 넘어가도 신입사원들 보기에는 안 통하는 사람이 많은데 나이트 가서 좀 춤도 좀 추고 최신 춤도 좀 추고 관광버스 춤만 추지 말고 이런 거 너무 놓친 대로 보이잖아요. 노력을 좀 하자는 거예요. 최신 걸 꼭 따라가자는 게 아니라 나이라는 편견을 좀 떼고 계급장 떼고 문화로 좀 다가가자. 융통성 있게 그건 얘기입니다. 세대 차이의 본질은 얼굴도 나이도 아니고 문화거든요. 그래서 문화적 마인드가 있으면 후배들에 대한 열등감은 사라질 거라고 합니다. 선배 세대에 대한 피해의식도 덜하겠고요. 문화는 나이가 들어도 퇴출돼야 할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게 특효약을 줄 수 있다. 또 하나의 문화는 노후대비다 라는 얘기 한국의 노년들은 자꾸 도심에서 멀어지려고 그러잖아요. 아니라고 좀 저도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나중에 나이가 먹고 은퇴를 하면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전원주택도 알아봤고 실제로 땅도 알아봤고 건물도 알아봤고 집도 좀 알아봤어요. 근데 아내가 극구 반대를 하는 거예요. 나이 먹어서는 도심이 있어야 된다고 실제로 좀 공부를 해보니까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뉴욕도 그렇고 어르신들이 도심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라 문화적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공감을 해요. 미국의 노년들은 주로 대학 주변에 몰려있대요. 미국에 은퇴한 베이비 부모어들은 하나 둘 대학촌으로 입성하고 있는데 미국 은퇴자 협회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미국의 베이비 부모들은 시골이 아닌 젊은이들의 팔팔한 분위기가 넘쳐나고 있는 문화가 있으며 또 교육받을 기회가 제공되고 세련된 레스토랑이 있는 곳을 주거지로 선호한답니다. 전통적으로 퇴직자 커뮤니티가 형성된 곳은 오히려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노인들끼리 몰려설면서 옛날 얘기로 시간을 보내는 게 탐탁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즘 미국의 은퇴자들은 여생을 보낼 최적지로 대학촌을 뽑아요. 미시시피 대학이 위치한 미국 남부 미시시피 주의 작고 따뜻한 타운 옥스퍼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인구가 18,000명인데요. 이 중에서 14,000명이 미시시피 대학생입니다. 그런데 베이비 부모 은퇴하기 시작한 1993년 이후에 600가구의 퇴직자가 이사를 와요. 우선 생활비가 미국 평균보다 15%나 저렴합니다. 집값도 샌프란시스코는 중간가격이 74만 5천 달러인데 이곳은 22만 2천 5백 달러예요. 어이구 3분의 1밖에 안 되네요. 미국의 많은 대학이 그렇지만 이 대학도 평생교육원 코스가 많습니다. 의료시설도 잘 되어 있고요. 문화행사나 스포츠 경기 대학 경기들도 많잖아요. 이런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미국의 한 신문에 2003년 이곳에 입주한 노부부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부분은요. 둘 다 미시시피 비즈니스 스쿨 학생들의 커리어 플래닝을 돕는 일을 하고 있대요. 남편은 전직이 노스베스트 항공 세일즈 매니저였고 부인은 호텔 마케팅 일을 했었습니다. 이들은 두 달에 한 번 꼴로 지역시문에 칼럼을 쓰고요. 대학의 저널리즘 코스도 수강하고 있습니다. 이 노부부에는 특히 제 학생의 17%가 외국인이어서 더 마음에 든다 그래요. 그들에게 낯선 문화를 가르쳐줄 수 있는 그들에게 미국 문화도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또 낯선 문화도 배우고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사례들이 제 책이 되게 많아요. 공감을 해요. 우리가 문화를 좀 알고 지내고 문화를 공부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저희 집이 국립중앙도서관 근처에 있거든요. 휴일만 되면 제가 강의 없는 날은 거기 가요. 그럼 거기 국립중앙도서관 다 공짜입니다. 영화도 무료로 볼 수 있고 음악도 듣고 책도 얼마든지 빌려볼 수 있어요. 또 의외로 사람이 없어요. 자리도 많고 이렇게 보면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에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교직하시다가 은퇴하시는 분들 아닌가 하루 종일 책 보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또 전시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은퇴하면 도서관 옆에 공연장 옆에 여기 있으려고요. 그러니까 문화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노후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가장의 문화 수준이 아이들이 미래를 결정한다. 이런 글도 있어요. 가정적인 아빠와 문화적인 아빠 우리 한국의 가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정적인 아빠 한국 가정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말이면 골프를 치러 가거나 밀린 잠을 자면서 쉬는 유형 물론 저녁이 가까워지면 가족들에게 미안하니까 밖으로 밥을 먹으러 나가죠. 주로 외식을 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주말이면 아이들 손잡고 근처 할인점으로 쇼핑을 갑니다. 장난감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먹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무거운 장봉언이도 들어주죠. 두 호달에 한 번쯤은 막히는 길에서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콘도나 펜션 같은 곳에 가서 하루를 묶고 옵니다. 어쨌든 주말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에게 청성을 다하는 유형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말이면 한나절 정도 아이들 취미나 문화활동을 뒷바라지하고 나머지는 자기 시간을 갖는 유형입니다. 아이들이 평생 취미가 될 만한 스포츠를 배울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이나 아이스링크에서 기다려주기도 하고요. 좋은 공연 티켓을 예매했다가 같이 보러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책을 보든지 운동을 하든지 자신을 위해서 씁니다. 주말이라고 해서 하루 종일 가족에게 메어있진 않습니다. 어떤 유형이십니까? 저는 이 책을 보고 유형을 바꿨습니다. 저는 세 번째 유형을 되려고 합니다. 오늘도 휴일인데 우선 혼자 계신 어머님하고 오전부터 가서 데이트하고 점심 사드리고 와서 아들하고 탁구를 두 시간, 요즘 아들이 탁구를 잘 쳐요. 탁구를 가르쳤습니다. 아직은 제가 이기는데 조금 있으면 제가 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커트를 잘합니다. 주세혁처럼.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저녁 먹고 녹음하고 있는 겁니다. 제 시간을 갖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유형입니다. 제가 원래부터 이런 건 아니고요. 책 보고서 그래야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형 가운데 두 번째가 가정적인 가장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봉사하고 하루 종일 놀러도 가고 이렇게. 참 가정적이야. 당신도 배워. 이렇게 하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아이들 머릿속을 한번 볼까요? 열심히 할인점 데려가준 아빠, 장난감 많이 사준 아빠, 고생하며 콘도 데려가준 아빠. 이런 기억이 얼마나 날까요? 오히려 저처럼 탁구 같이 치고 주말에 저는 아들하고 자전거 여행도 전국 그랜드슬림을 했거든요. 이런 게 더 기억나지 않을까요? 또는 아이스하키를 배우들을 응원해 줄 아빠. 이런 거. 같이 뭘 하고. 이런 거. 이런 게 문화적인 아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에서 이 작가가 놀란 건요. 중산층 이상이 되면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쇼핑하러 가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복잡한 할인점에서 아이들 카트 태우고 또 부인 뒤에 따라다니는 가장의 모습은 우리나라처럼 흔히 볼 수 있는 건 아니었답니다. 특별한 날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주는 게 아닌 이상 쇼핑은 어른들에게 몹시입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낸 뒤에 주부들이 대부분 해치우고 맙니다. 대신 주말이면 야구, 축구, 농구 프로그램이 열리는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이 가족들로 넘쳐납니다. 타운 커뮤니티의 여러 공연장 주변은 대부분 차들로 붐입니다. 미국에서 잠시라도 살아본 분들은 평일 이웃집 아저씨들의 칼퇴근에 한 번 놀라고요. 퇴근 후에 아이들을 차에 태워서 취미활동시키는 아빠들의 정성에 또 한 번 놀란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네 극성 엄마들처럼 프로그램이 어쨌는지, 어떤지, 얼마인지, 뭘 배우는지 꼬치꼬치 캐묻지 않습니다. 제대로 배웠는지 일일이 확인하지도 않습니다. 재미있었니? Have fun? 이렇게 뭔데요? 근사하던데? Good job! 이게 전부랍니다. 스포츠나 문화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감동을 나누려 할 뿐이지 미주할, 고주할, 과외하듯이 학습시키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이들에게 의미 없는 할인점 쇼핑 문화를 보여주는 시간과 노력의 절반만 투자해두여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가장의 문화를 알면 아이들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아이들은 가진 것보다 넉넉하게 키워야 하는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서 이것저것 남들 시키는 것 다 가르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부모가 살기 힘들어도 생활에 찌든 모습은 되도록 보이지 말자는 얘기예요. 넉넉한 마음으로 유연하게 사고할 수 있게끔 키우자는 뜻입니다. 문화적으로 풍성하게 키워야지 아이들은 밝게 자라는 거니까요. 어린 시절에 문화적으로 넉넉한 경험이 아이들의 영감을 키웁니다. 이런 영감에서 나오는 창의력과 상상력이 아이들의 미래 경쟁력이 되고요. 재산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커서 돌이켜보면 우리 부모가 참 많은 것을 물려줬구나 하고 기억할 겁니다. 그래야 부모가 나이 들어도 자식과 대화가 되고요. 제 과거를 좀 돌아봤어요. 일단 저희 집에 잘 살았을 때 초등학교 때까지 어머머하게 책이 많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집에 그때 책 외판원이 그렇게 많았어요. 전집류를 주로 팔았죠. 그래서 명작, 동화, 위인전기, 백과사전 이런 거 그냥 시리즈로 쫙 하겠습니다. 그냥 다 봤던 것 같아요. 제 경우는 다 봤어요. 그 책들을 다 봤어요. 그냥 빼서 위인전부터. 그리고 집안이 망했을 때는 초등학교 경기 때 망했을 때는 단칸방에 살았으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독서실 갈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산, 버스가 한 번에 가는 게 있었거든요. 남산 시립도서관. 남산 시립도서관에 가서 하루 종일 있었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 거기서 시간 남은 가서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사회과학서적 쪽 많이 봤어요. 그때 마음대로 빼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책을 좀 빨리 봐요. 책 보는 거 좋아하고 무한한 상상력, 에세이 품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기억나는 책들이 있어요. 공상과학소설 되게 좋아했어요. 상상력이 풍부해진 게 그런 공상소설을 좀 많이 봐서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공감을 되게 많이 해요. 직업에 대한 철학도 많이 바뀌고 있죠. 우리 자식 세대가 사회에 나갈 때 되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직업 지도가 그려질 거예요. 지금 벌써 그러고 있죠. 미국에서 전통적 엘리트 직업인 변호사와 의사의 위상은 급속히 추락하고 있습니다. 봉급이 적어서가 아니라 뉴욕의 메이저 로폼 변호사 연봉 되게 높아요. 15만에서 18만 달러에서 출발을 한답니다. 그러면 출발이 1억 7천이네요. 연봉이. 아예 출발이. 미국의 100대 로폼의 파트너들은 2006년 1인당 평균 120만 달러를 집에 가지고 갔대요. 120만 달러면 13억을 가져갔네요. 13억. 병원에 고용된 내과 의사들은 대개 15만에서 30만 달러. 외과 의사들은 25만에서 40만 달러를 봅니다. 좀 유명한 외과 의사는 75만 달러까지 벌 수 있고요. 8억이네요. 75만 달러면. 그런데도 로스쿨 지원자는 2004년에 9만 8천 7백 명에서 2006년에 8만 3천 5백 명으로 줄었고요. 의대 지원자도 1997년 4만 6천 명에서 2003년 3만 3천 명까지 줄었다가 최근 들어서 겨우 소폭 늘어나는 추자랍니다. 워낙 스트레스도 많고 잡일도 많고 꽉 짜인 틀 안에서 꼼짝도 할 수 없고 자기만의 시간도 가질 수 없고 보람도 없기 때문이죠. 요즘 그래서 요즘 연로 소확행 물론 이런 것은 워낙 경제도 어렵고 비전도 없고 이래서 그런 면도 있지만 작은 것에 대한 만족 이런 것들이 문화로 생기고 있는 거죠. 성국의 정의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에게 직업 서열은 유연성이나 창조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꽉 짜여진 조직의 인원으로 출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처음부터 자신의 비즈니스를 만들려고 하죠. 수십억 달러 가치를 지닌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대학 중퇴자처럼 말이죠. 또 굳이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위기가 기회다. 위기가 기회다. 자 다음 공연 몇 편 본다고 문화형 인간이 되나요? 돈 주고 표 끊어서 봐야 문화생활인가요? 뭐 이런 질문들을 제목으로 달았어요. 이 책을 보시면 공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대단한 건 아니에요. 문화생활이라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자주 접하지 않아서 그런데 이게 좀 한 번 접해보면 처음에는 좀 빡세게 좀 한 번 해보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억지로 공부한 부분도 있거든요. 도자기 공부를 좀 한 번 해봤어요. 그래서 리움 가면 국보급 도자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리움에는 해설사분들이 참 잘해요. 설명을. 몇 번 갔어요. 그리고 그러면 안 되는데 어디다 올리는 거 아니니까 제가 해설사분 한 걸 녹음을 해서 몇 번 들었어요. 혼자 가서도 보고. 그게 조금 알겠더라고요. 도자기에 대해서. 그러고 나니까 일반 그릇 볼 때 달라져요. 느낌이. 도자기도 차에 대해서도 알게 됐고 차 문화에 대해서 또 임주인 나란도 알게 되고 임주인 나란은 도자기 전쟁이라고도 하잖아요. 많은 것이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이렇게 공부를 하면 연관되어 있던 것을 많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질적인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이 보여요. 저는 강의하거나 컨설팅할 때 굉장히 많은 이질적인 것들을 많이 엮거든요. 이게 문화적인 노력, 인문학적인 노력들 덕분이 아닌가. 제 스스로 잡아줬잖아요. 해봅니다. 이제 보면서. 뉴욕의 경쟁력은 어디서 오는가? 뉴욕의 경쟁력은. 뉴욕에는 절대적인 위치를 점하는 인종 그룹이 없대요. 백인은 뉴욕 전체 인구의 30% 정도에 불과합니다. 미국 전체 인구의 3% 정도인 아시아인이 뉴욕에는 20%가 넘습니다. 뉴욕시에 거주하는 5세 이하 어린이 가운데 57%는요. 아버지가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훨씬 높은 비율이죠. 그래서 뉴욕은 길모퉁이를 돌아설 때마다 색다른 문화가 튀어나옵니다. 수십여 인종과 그들의 수백여 문화가 곱해져서 수천 가지의 경쟁력이 있는 문화와 비즈니스를 만들어냅니다. 미국, 유럽, 히스패닉, 아시아, 아프리카 등 서로 다른 수많은 문화가 서로 배우고 빌리고 베키면서 지금의 뉴욕 문화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뉴욕을 인종의 용광로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이질적인 문화를 다 이해하고 녹일 수 있는 용광로. 경직된 것을 녹이는 게 용광로잖아요. 다 녹여버린다는 그런 뜻인가 봐요. 또 뉴욕을 두고서 모자이크라고도 얘기해요. 자신들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서로 어울려서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 이런 뜻입니다. 뉴욕시에는 불법 이민자에 대한 메디칼 케어가 가장 잘 되어 있대요. 이민 당국에 보고하지 않을 테니까 병원이나 교육 등 사회 안전망을 충분히 활용하라는 겁니다. 일단 병원에 가서 메디칼 케어 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얘기하면 병원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불법 체류제 신문의 한국 사람들도 이 서비스를 이용해 출산도 하고 치료도 받는 경우가 많대요. 어휴, 이런 게 있어요. 또 미국에서 이민자와 본토인들의 소득 수준, 교육 수준 차이가 가장 적은 곳이 바로 뉴욕이랍니다. 어느 나라든 이민자들은 서러울 텐데 여기 가면 덜 서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자들이 가장 가고 싶은 곳이 뉴욕이랍니다. 가장 일하고 싶은 곳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물가가 엄청 비싸잖아요. 저기 가서 일하려면 어마어마하게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질적인 문화들이 모여서 뉴욕의 문화, 또 세계의 문화를 주도하는 곳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 책은 정말 주옥 같은 글들이 많아서 다 소개할 수는 없어요. 책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시기가 좀 된 책이지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읽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 글에 대한, 글을 써야 된다는 얘기도 공감을 되게 많이 해요. 글을 안 쓰면 리더가 될 수 없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정치인들 다 자기 블로그도 있고 다 있잖아요. 자기 인스타도 다 하잖아요. 자기를 표현하는, 트럼프도 트위터로 정치를 하잖아요. 글, 자기만의 글. 그러니까 꼭 미사유글을 쓰고 잘 쓰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의지를 표현하는 것들, 자기가 아는 것들, 이런 것을 자꾸 표현해 주는 거죠. 꼭 책을 써야 하는 게 아니라 요즘 글을 쓸 수 있고 표현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런 SNS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는 편지를 써도 되고. 그래서 글을 써야 된다라는 부분들. 어떻게 써야 사람을 움직일까? 간결하게 쓰는 법들, 특히 단순하게 쓰자, 말도 똑같아요. 카피처럼 쓰자, 이런 얘기들. 이 부분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딜리셔스 샌드위치 문화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에 4차 산업혁명의 창의적인 인재로 태어날 것인가. 이 책이 처음 쓸 때는 4차 산업혁명이나 AI가 없던 시절에 나온 책인데, 오히려 지금 이 책이 더 각광받는 이유가 그건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하라는 거. 10년 전에 이 책을 봤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좋은 책입니다. 딜리셔스 샌드위치, 여러분께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운로드가 돼서 e-book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